글로벌 아이돌을 향한 치열한 생존 경쟁, 픽타임 서바이벌 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. 전쟁이고 피 터지는 경쟁.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거든요. 저희 애들 진짜 잘하고 멋있고. 그래서 이건 질 수 없겠다. 이건 지면 안 된다. 늘 하던 대로 부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계급장 떼고 붙읍시다. 달아올랐어요. 포스 있는데? 아, 기가 막힙니다. 진짜 콘서트를 하네요. 완전 좋은데? 어마어마했어요. 어, 뭐야? 우리가 두고 컴퓨터 했는데. 이 친구 한 번 BXX 했을 걸? 저 알아요. 저 팀을 알아요. 아니, 여기 왜 있어요? 네, 말 해요. 잘 잊기 위해. 한글자막 by 한효정